안 봤네? 그냥 가자. 승낙이 없이 가도 돼? 그러면 어떡하냐? 연락이 안 되는데. 너희들 왔냐? 승낙이냐? 저 회원인데. 머리가 왜 이리여? 저 머스 마음맹기로. 승낙이는 어디 있어? 어떡하지 장난도 없이 무동을 파냐? 당장 데려와! 야 백승낙. 어디냐고. 어디래? 뻥이야. 뻥뻥이야! 돈 급해? 결혼이 사랑만 급해냐? 니 맨날 형부 지갑만 쳐다보고 있잖아. 기생충이냐? 야! 어디서 하는지 알아?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. 걔 하나 없다고 뭐 크게 달라져요? 아 이XX 뭐이냐 진짜? 어? 근데 꼭 아빠 화장해야 돼? 너 취했냐? 이거부터 하든 뭐라 하지 않아도 해야 돼. 그걸로 하라. 잘 가고 있어? 응 망했어. 지금 돌아가고 Democrat. 으윽! 브라우시 스토레ooo 이브 이V